음악 나이 아흔이 넘어 시를 쓰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보람있습니다. 몸은 야이여 홀쭉해도 눈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귀는 바람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입은 말이에요. 아주 좋아요. 말씀 잘하시네요. 모두가 칭찬을 합니다. 그 말이 기뻐 다시 힘을 냅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시바타도요의 나일입니다. 아흔이 넘어 시를 쓰기 시작한 시바타도요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도 시를 써보십시오. 글을 써보십시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불어오는 바람도 아침 햇살도 이웃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특별하게 들립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리와 풍경입니다. 독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황혼의 양지 5화 들려드립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황혼의 양지 5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은혜와 정호는 춘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다. 춘희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호사를 누렸다고 생각하였다. 덤벙대고 염치는 없었지만 매 순간 기질을 발휘하는 춘희의 재주에 감탄했다. 둘은 춘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어느 날 TV를 보고 있던 정호가 은혜에게 말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자꾸 근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네. 우리도 저 광고에 나오는 운동기구를 삽시다. 아이 참 오빠 매일 아침 중랑천 산책하잖아요.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어차피 저기 빈방 있잖아. 저기다 두면 되지 뭐. 그래요. 오빠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런데 오빠 책상 서랍 속에 있는 두꺼운 노트는 뭐예요? 하면서 은혜는 노트를 꺼내어 정호에게 물었다. 아 그 노트 내가 혼자 살면서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노트에 시를 끄적여 본 거야. 고등학교 때는 문학 지망생이었는데 집안이 하도 가난해서 대학교 진학을 못했지. 오빠 제가 시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잘 썼어요. 정말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면서 은혜는 시를 읽어 내려갔다. 늙은 호박 잡초에 기댄 채 등찜지고 앉은 세월의 부개 햇살 친구 삼은 누런 호박 깊게 패인 추름 연륜이 쌓여가는 듯 묵상에 접어들어 아무런 말이 없다. 비 오면 젖은 채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저 무덤덤 노을에 비친 모습 초로에 든 황원길 나를 보는 듯 왠지 모를 숙연한 마음 때 되면 서리빨레린 들려 등 굽은 할미 찾아와 아이고 참 잘도 익었구나 늙어도 참 곱게 늙었어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 하실테지 오빠 시인이다 우리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시도 한번 써보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꼭이요 써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셨죠 오빠 그래요 알았어요 정호는 운동기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소일거리가 부족한 부분을 운동기구에 매달려서 빼꼈다 은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정호에게 말했다 오빠 춘희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을지로 여행사 친구에게 가고 있다네요 춘희씨에게 전화가 왔다고 정호는 운동 중에 가쁜 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했다 오빠 일본에서 찍은 사진도 받아야 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하니 저녁 시간 전에 다녀올게요 그래요 차 조심하고 갔다 와 은혜는 대답을 하고 집을 나섰다 이제는 혼자서도 곧잘 나다녀서 을지로에 있는 여행사도 쉽게 찾아갔다 2층에 있는 여행사분을 열자 춘희가 먼저 와있었다 은혜야 어서와 어서오세요 은혜씨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덕분에 일본 온천여행 잘 다녀왔답니다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아참 인사하세요 여기는 제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입니다 제가 백수라서 아내 덕에 먹고 산답니다 아 저는 춘희 친구 주은혜입니다 은혜가 인사하자 지점장 남편인 김성태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저는 젊어서 경마 기주였었고 나중엔 조교를 하다가 나이 들어 은퇴를 하고 지금은 지점장 영자씨를 만나서 이렇게 백수로 얹혀서 살고 있답니다 김성태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차 한잔 드릴게요 뭘로 드실래요 지점장 영자가 은혜에게 물었다 전 그냥 아무 커피나 다 좋아요 네 그래요 앉으세요 여보 당신은 카메라 사진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춘희 휴대폰에 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넵 알겠습니다 마님 사실 컴퓨터는 저보다 남편이 더 잘해요 하고 은혜와 춘희를 번갈아 쳐다보며 지점장이 말했다 한쪽 테이블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춘희도 오고 은혜씨와 우리 남편도 오랜만에 사무실에 나왔으니 특별히 원두커피를 내려드릴게요 하면서 지점장 영자가 능숙한 솜씨로 원두커피를 내렸다 오우 커피 향기가 좋은데 하고 지점장 남편 김성태가 말했다 자 한잔씩 드셔보세요 특별한 에디오피아산 아라비아 커피입니다 어쩐지 향기가 좋더라 영자야 은혜야 커피 맛 어때 음 춘희야 난 원두커피는 잘 모르지만 좋네 춘희씨 카메라 사진 업로드해서 톡으로 보냈습니다 김성태가 자랑을 들어놓았다 네 고맙습니다 성태씨 은혜야 너에게도 바로 보내줄게 갤러리에 저장하면 된단다 고마워 춘희야 은혜씨는 꼭 기부인 만인같이 멋있습니다 주말에는 뭐하시나요 컴퓨터에서 사진 업로드를 마친 김성태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저는 그냥 주부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중랑천이나 용마산 둘레길 산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말에 경마장으로 놀러 오세요 저도 심심풀이로 경마장에 구경을 간답니다 사실은 춘희씨가 경마장에서 집사람을 소개해줘서 인연이 됐답니다 아 그런 깊은 인연이셨군요 원래 춘희는 인맥이 많답니다 그래 은혜야 경마장에서 말이 뛰는 걸 보면 생동감이 넘쳐 우산과 캔커피도 팔고 난 일석이조야 나도 거기서 남자친구들 만들었잖니 허허허 김성태의 말에 춘희가 대답을 이었다 저는 그런 쪽에는 관심도 없어요 춘희에게 말만 들었지 경마장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때 전화로 여행 상담을 마친 지점장 영자도 자리에 앉았다 미안해요 전화 상담이 있어서 바빴어요 은혜씨 사뽀루 온천여행 괜찮았죠 저렴한 가격대라서 그 상품이 요즘 인기가 많답니다 네 네 덕분에 잘 다녀왔답니다 앞으로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주위에 갈 사람 있으면 소개할게요 그런데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에이 무슨 겸손한 말씀을 은혜씨라면 앞으로 친구가 많이 생길 텐데요 어머 벌써 다섯시가 넘었네 오랜만에 은혜씨와 춘이도 왔는데 여보 춘이랑 같이 아구찜에 소주 한잔 하러 갈까요 나야 좋죠 우리 만화님이 쏜다면 대환영이죠 저는 정호씨 저녁 차려줘야 된답니다 찌개도 떨어져서 들어갈 때 시장도 봐야 되고요 네 아쉽네요 그럼 다음에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이와 지점장 부부는 근처 식당으로 가고 은혜는 정호가 쓴 시를 표구로 만들어 정호에게 선물로 주려고 맡겨두었던 표구점을 찾아서 전철역으로 향했다 오빠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건 뭐야 응 오빠가 쓴 시 내가 서투른 솜씨로 그림까지 넣어서 표구로 만들었죠 어때요 와 내가 쓴 시보다 은혜가 그린 그림이 더 멋있다 어떻게 늙은 호박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어 별 재주는 아닌데 오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내 미술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기는 했어요 호호호 어쩐지 병원에서 뜨개질하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지 내가 오빠에게 표구 선물했으니 오빠는 저번에 시 쓰는 거 숙제 보여주세요 음 이대로 고목이 고목이 되나 했소 하여 그대를 만나서 나는 꽃이 되고자 했지요 이제 새봄이 돌아온 듯 생가지 끝자락에 꽃망울 터지고 있답니다 나는 당신을 꽃이라 부릅니다 황혼에 피는 꽃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은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정호가 오빠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빠 진짜 시인해도 되겠어요 에이 이 나이에 시인은 무슨 시인이야 이미 지나간 시절의 꿈이었는데 허허허 은혜와 정호는 화가와 시인이 된 듯이 서로를 축혀주었다 다음 날 은혜와 정호는 중랑천 장미공원 둘레길을 둘이서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다 5월이라 장미꽃 싱그러운 모습에 어디선가 날아오는 라일락 향기가 좋았다 언제나 춘희의 전화는 분위기를 깨트리는 타이밍에 벨소리를 울렸다 은혜야 오늘은 뭐하니 응 정호씨하고 중랑천 장미공원에 나왔지 야 신혼재미의 깨가 쏟아지는구나 호호호 다음주 토요일에 별일 없으면 경마장으로 와라 나는 길도 모르고 그쪽에 취미가 없잖아 사실은 다음주 토요일에 내가 사귀고 있는 우리 남자친구 생일이야 영배씨가 한턱 쏜다고 친구도 데리고 오란다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정호씨도 같이 와도 된다 요즘은 정호씨도 바빠 옛날 하던 일 팀장을 맡아서 하거든 다음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공사에 들어가서 더 바빠졌어 그래? 무슨 일을 하는데? 원래 정호씨가 목수였대 요즘은 조그만 공사를 맡아서 한대 아 그렇구나 그것도 사업인데 이제 너 완전 사모님이다 야 몰라 그래서 그런지 술자리도 많아졌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다 그래 잘 되도록 내가 기원해 줄게 그럼 다음주에 또 전화하자 취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취리씨야 맞아요 오빠 취리가 캔커피 파는 경마장에 놀러오라고 하네요 그래 굳이 경마장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걱정 마세요 오빠 경마장 같은 데는 안 가요 그렇게 해 은혜와 정호는 팔짱을 끼고 해걸음 한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정호는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은혜가 끓여준 북엇국에 코다리 조림으로 아침을 먹고 여섯시쯤 공사현장으로 나갔다 은혜는 정호가 일 나가는 날은 새벽 다섯시에 일어난다 아침쌍을 차려 먹고 정호를 보낸 다음 설거지를 해놓고 그때부터 모자란 잠을 한숨 자는 습관이 생겼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은혜야 뭐하니 응 정호씨는 아침쌍 차려드려서 밥먹고 일 나갔고 나는 졸려서 한숨 자고 있다 요즘엔 부엌거리도 안 들어와서 심심하다 그래서 전화했지 그렇구나 그나저나 이번주 토요일날 저번에 말했던 경마장으로 놀러와라 영자 남편도 오고 내 남자친구도 오기로 했어 자기 생일이라고 지가 한턱 쏜단다 호호호 나는 가는 길도 모르고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우울증 걸려 은혜야 그러지 말고 내가 길 자세히 알려줄 테니 와라 경마장에 오면 스트레스도 확 날아간다 카톡으로 시간과 전철로선 보낼게 꼭 와 그래 기대는 하지마 춘희에게 바로 카톡이 왔다 토요일 아침 9시쯤 사가정역에서 7호선 타고 총신대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탄 다음 전화해라 경마공원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내가 기다릴게 춘희는 과천 경마공원 가는 길을 상세하게 보내왔다 은혜는 정우가 내일 또 빌라 신축공사 마무리를 위해 현장에 나가야 하기에 9시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은혜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어서 그런지 묘하게 또 꿈을 꾸었다 이상하네 왜 산불이 나는 꿈을 꾸었을까 은혜는 속으로 대내며 주방에서 콩나물국을 끓였다 정우는 새벽밥을 먹고 공사현장으로 나갔다 설거지를 마친 은혜는 어제 일찍 자는 바람에 잠이 오지 않았다 한참 동안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있는데 또 벨소리가 울렸다 역시 춘이였다 그래 춘이야 아침은 먹었니 대충 챙겨 먹고 과천가는 중이야 너 뭐하고 있니 설거지 끝내고 TV 보고 있단다 은혜야 집에 있으면 뭐하냐 심심한데 카톡에 보낸 거 따라서 과천으로 와라 장님이라도 찾아오겠다 그냥 운동화에 점퍼나 걸치고 오면 돼 그래 생각해 볼게 시계를 보니 아직도 여덟시였다 집에 있기는 무료했다 한 번 경마장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춘이가 몇 번이나 독촉을 해서 자신도 모르게 은혜는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춘이 말대로 운동화에 점퍼를 거치고 사가정역으로 향했다 은혜는 전철에서 시선을 둘 곳이 없어 언제나 정호가 쓴 노트를 들고 와서 읽었다 시를 잘 모르는 은혜가 봐도 정호씨는 시인이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30분 정도 지나자 총신대 입구역이었다 4호선 방향으로 가면서 춘이에게 전화했다 은혜야 어디쯤 왔니 여기 총신대 입구역인데 4호선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렇구나 거기서는 10분밖에 안 걸려 내가 10분 후 과천 경마공원역 4번 출구로 갈게 응 고마워 은혜와 춘이는 전철역에서 만나 과천 경마공원으로 향했다 춘이야 그거 바카스 손수레니 아냐 은혜야 여기서 바카스 파는 것은 불법이야 여기서는 바카스 먹히지도 않아 지금은 캔커피와 우산을 팔고 있어 그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마사의 사무실에 어렵게 등록했지 그래도 여기는 돈이 흔해서 수입은 짭짤하겠다 그래 은혜야 호호호 그나저나 탁골공원 요지를 너에게 넘겨주고 나는 여기 와서 개척하는데 애 먹었다 그것은 은혜 내가 알아줘야 한다 알았지 알고 있어 춘이야 알아주면 고맙지 호호호 춘이는 지나는 길에 경비원에게 인사를 꾸벅했다 오 캔커피 아주머니 오셨군요 하자 춘이는 얼른 캔커피 한 개를 꺼내어 주었다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네 춘이는 은혜에게 대답하면서 깃속말을 했다 많이는 팔지만 경비원에게 잘 보여야 한다 춘이던 참 제주도 좋아 나는 하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야 춘이 너는 유명인물이 다 되었구나 은혜는 빨로만 듣던 과천 경마 공원으로 들어갔다 경마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끌벅적 했다 그라운드에 경주만은 달리고 관중들은 자기가 산 번호를 내치며 난리가 아니었다 춘이야 경마장이 엄청 크다 야 꼭 축구 경기장에 온 것 같아서 깜짝 놀랐잖아 저기로 올라가면 구석에 내 아지트가 있어 자리에 들어서자 지점장 영자씨와 남편 김성태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춘이를 보고 인사했다 춘이씨 춘이씨 어서 오세요 영자야 성태씨도 오셨군요 어 자기도 왔네 언제 왔어 어 조금 전에 와서 첫 경주 샀는데 꽉 났어 춘이는 뒤따라오는 은혜를 가리키며 인사를 시켰다 영자와 성태씨는 봐서 알테고 자기야 내가 얘기하던 내 친구 은혜야 인사해 어서 오십시오 은혜씨 반갑습니다 저는 춘이 남자친구 조영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은혜입니다 우리 영배씨는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혼자 사는 남자야 하며 춘이는 먼저 캔커피를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오늘도 화끈하게 한 판 따세요 파이팅 춘이는 은혜에게도 캔커피 한 개를 주었다 1, 2 경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우르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바닥에는 하얀 종이 투성이었다 춘이야 바닥에 저게 다 뭐야 응 경주 끝나고 자기가 산 번호가 등수에 들지 못하면 저렇게 다 찢어서 버리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 저게 다 돈이네 그래 그렇다고 봐야지 그런데 말이 뛸 때는 사람들이 정신없단다 은혜야 여기는 소매치기도 많으니까 조심해라 알았어 춘이야 난 뭐가 뭔지 정신이 다 없다야 그때 트랙이 잘 보이는 곳에 서있던 남자들이 돌아왔다 자기야 영자랑 성태씨는 어떻게 됐어 응 영자 부부는 꽝이고 나는 복수로 맞았는데 배당은 가봐야 돼 이번 경주는 별로였지만 다음 경주는 특별 상금 이벤트가 걸려있으니 잘 사야 돼 하며 춘희 남자친구 조영배가 말했다 은혜야 은혜야 너도 같이 들어가보자 매장 안쪽에도 구경을 해봐야지 하며 춘희는 은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은혜씨 이번 경주는 특별 상금이 붙은 경주입니다 조금만 사보세요 제가 옛날에 기수 출신이고 조교 출신입니다 제가 찍어주는 것을 2만 원만 투자해 보세요 저기 2번 마와 17번 마는 비실비실하다가 꼭 큰 경기에서는 잘 뛴답니다 저는 경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라고 말하자 김성태가 또다시 부추겼다 저를 믿어보십시오 최소한 본전은 찾을 겁니다 은혜는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못 이기는 채 따라서 2만 원만 사봤다 성태와 은혜는 같은 번호를 또 은혜와 조영배는 또 다른 번호를 똑같이 샀다 춘희야 많이 팔았니? 응 10개 팔았다 호호호 잠시 후 경기 시작을 알리는 어나운서 멘트가 나왔다 드디어 총소리와 함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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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서 말들이 총알처럼 튀어나오자 관중들은 저마다 자기가 산 번호를 외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은혜는 캔커피 박스 자리를 지키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영자와 영자와 김성태 그리고 춘희와 조영배도 똑같이 소리를 질러댔다 마지막 결승점 근처에서 1등으로 가던 말이 넘어지고 뒤쪽에서는 추월을 하고 난리가 났다 관중석에서는 여기저기 욕설이 난무했다 경기가 끝나자 극과 극의 현상이 벌어졌다 돌아서 나오는 춘희의 일행도 마찬가지였다 김성태는 만세를 불렀고 춘희와 조영배는 풀이 죽어서 나왔다 은혜씨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왔답니다 김성태는 만세를 부르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 은혜는 뭐가 뭔지 몰라서 멍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은혜씨 배당이 얼마나 나왔는지 빨리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은혜는 이끌리듯 뒤따라 갔다 이미 마권 매장 황급 매대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정광판을 쳐다보던 김성태가 또 한 번 만세를 불렀다 뒤돌아서 김성태는 춘희와 은혜에게 기속말로 전해왔다 특별상금 포함해서 배당이 2400%입니다 대박 터졌습니다 대박 2만 곱하기 2400하면 4800입니다 세금을 세금을 떼고도 4천원 됩니다 에이 좀 많이 살 걸 그랬어요 휴대폰 계산기를 누르고 김성태가 소리쳤다 은혜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김성태는 황급받은 돈을 영자에게 주었고 은혜는 5만원권 다발을 가방에 넣었더니 가방에 현금으로 가득 찼다 옆에서 춘희와 조영배도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영배씨 생일인데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저기 과수원 옆에 삼계탕과 염소탕 자라는 데가 있는데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김성태가 말하자 조영배가 대답했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잘됐네 땡큐지 땡큐요 은혜는 어벙벙한 상태로 함께 택시에 올라탔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밑반찬으로 소주잔이 오갔다 술을 잘 못 마시는 은혜는 맥주를 한 병 시켜서 조금 마셨다 김성태가 은혜를 쳐다보며 말했다 은혜씨 오늘 처음 오셨는데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 돈 은행에 넣어두시고 올 때마다 10만 원만 찾아서 오세요 밑저도 본전이라 생각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은혜는 경마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마력에 빠져들었다 정호는 빌라 신축공사 목수일이 끝나자 새로운 일거리가 없어 집에만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좌불 안석 이었다 오빠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음 내가 처음 맡은 목수일인데 공사는 끝났지만 돈이 안 나와서 큰일이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주는 시공사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데 나는 그 돈을 아직 못 받았어 오늘 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돼서 그 사무실로 가봐야겠어 오빠 우리 사무실에 소속된 사람들은 오빠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일단은 업자인 내가 먼저 주고 시공사에서 받아내야지 그럼 그 돈은 얼마나 돼요 많아 한 4천만원 정도가 넘지 예 그래서 말인데 저번에 5억원을 이율 높은 정기예금에 들어놨잖아 예 오빠 그랬죠 그걸 해지해서 우선 써야 할 것 같아 어머 어쩌죠 당장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4천만원 정도 있으면 우선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오빠 그 적금은 이율이 높으니까 깨지 마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은혜는 경마장에서 딴 돈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우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말했다 오빠 오빠 저번 날 춘희가 캔커피 파는 경마장에 오라고 해서 갔다가 왔어요 그랬어? 거길 갔었다고? 예 그 말하면 오빠가 싫어할까 봐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다 얘기할게요 제가 그 전날 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다고? 무슨 꿈을? 오빠하고 나하고 등산을 갔는데 산불이 나서 엄청 놀라는 꿈을 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지? 여행사 영자씨 신랑이 경마 기수 출신이잖아요 날 보고 번호를 찍어주며 2만원만 사보라고 해서 호기심에 사봤는데 그 말들이 우승을 했어요 그렇게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알고 있죠 그때 우승한 배당금이 4천만원이에요 나는 불꽃만 꾸면 이렇게 대박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우선 오빠 필요한데 쓰세요 그래 그런 일이 다 있었군 고마운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옛날에 동료 복수 하나가 경마에 빠져서 매주 주말에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은 집도 날아가더라고 절대로 그런데 빠지면 안됩니다 알았죠? 오빠 걱정 마세요 하여튼 그 돈은 요긴하게 쓸게 고맙소 은혜 그리고 저번에 포천 이모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집을 미국에 사는 사촌에게 샀잖아 그랬죠 그런데 거기가 몇 평이죠? 텃밥 포함해서 돼지가 95평에 건평이 30평이지 그런데 이번에 전세 사는 사람이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간다네 인부들 데리고 가서 집수리를 해서 다시 월세로 내놓는 게 좋겠어 네 그렇게 하세요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하세요 정호는 임금을 체불하면 신용을 잃어 정호를 따르지 않는다고 은혜에게 말했다 정호는 일단 은혜가 준 4천만원으로 인부들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정호는 인부들 몇 명을 데리고 포천에 구입해두었던 주택 리모델링을 하려고 떠났다 포천까지 매일 출퇴근하기가 번거로워 인부 3명과 정호는 포천집에서 머물며 일을 하기로 했다 은혜는 정호가 집을 비우자 왠지 허전했고 무료했다 천변 산책이라도 갈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춘희의 전화가 왔다 은혜야 요즘 뭐해 음 정호씨가 어제 포천으로 일하러 갔어 열흘 정도 지나야 집에 돌아올 것 같아 야 은혜야 너 목소리 좀 우울하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경마장에 놀러 나와라 이번 주 토요일에도 마사에 해장기 대회가 있단다 늦지 않게 10시까지 경마장으로 와라 그래 생각해 볼게 기대는 하지마 은혜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니 금요일이다 정호도 없는 밤 은혜는 TV를 보며 일찍 잘까 해서 캣맥주 하나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 이튿날 정호는 없어도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챙겨 먹고 중란 전 산책을 다녀와서 시계를 보니 아직도 8시였다 은혜는 소파에 앉아있다 보니 머릿속에서 또 경마장 일이 떠올랐다 심심한데 춘희에게나 가볼까 은혜는 화장을 고치고 9시쯤 사가정역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중간에서 전화를 하지 않고 바로 과천 경마장으로 들어가서 춘희에게 전화했다 춘희야 어디쯤에 있니 은혜 왔구나 저번 그 자리로 올라오면 돼 은혜는 저번에 캔커피 박스를 두었던 자리로 올라갔다 은혜씨 안녕하세요 춘희 남자친구 조영배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춘희는 캔커피 팔러 갔나요 네 금방 한 바퀴 돌아서 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면서 은혜는 자리에 앉았다 은혜 왔구나 반색을 하며 춘희가 돌아왔다 오늘은 영배씨하고 둘이니 응 영자네 부부는 어디 모임에 갔다고 하네 그나저나 다음 경기가 해장기 대 경주야 이번에도 저번처럼 몇만 원만 투자해봐라 혹시나 혹시나 모르잖니 알았어 춘희야 이번에는 기술 출신 성태씨 없으니 여기 홍보물에 있는 말을 선택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은혜는 못 이기는 채 하고 조영배를 따라갔다 은혜는 말과 기술을 모르기에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로 번호 5번과 11번 말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5만원어치 샀다 밖으로 나오자 6월 초 날씨인데도 엄청 후덥지근했고 맑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채워졌다 자기야 소나기가 올려나봐 춘희가 조영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정말 그러네 이번 경주는 타이틀이 걸려있어 소나기가 와도 경주를 진행할텐데 아마도 변수가 많을거야 갑자기 후두둑하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다 그때 탕 하고 출발 총소리가 들려왔다 은혜는 이번에도 캔커피 박스에 앉아 자리를 지키며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은혜는 양산을 펴고 웅크리고 앉아서 쳐다보고 만 있었다 퍼붓는 소나기를 뚫고 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렸고 관객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흥분을 멈추지 않았다 경주마가 결승점에 들어서자 이번에도 난리가 났다 욕설과 함께 환호성이 터졌다 춘희야 이번에는 어떻게 됐니 응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우승 예상마들이 모조리 떨어졌단다 아까 은혜씨는 몇 번 말을 사셨나요 조영배가 궁금증에 물어왔다 네 저는 5번 11번 말 샀는데요 그러자 조영배가 뒤돌아서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도 은혜씨가 우승말을 맞췄네요 와 복 터졌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세요 나도 이제부터 은혜씨 따라서 사야겠네요 은혜야 오늘은 내가 점심을 사야겠다 야 영배씨 캔커피 적고 밥 먹으러 갑시다 춘희가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그래요 은혜씨 빨리 황금메대로 가봅시다 네 저는 얼떨떨하네요 와 소나기 때문에 배당률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역대급으로 3,400%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얼마를 사셨나요 네 5만원 어치요 세상에 대박났네요 퇴방났어 조영배는 본인이 우승마를 산 것처럼 기뻐했다 은혜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마사의 직원과 마주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우승 환급금이 1억이 넘으면 계좌이체도 된답니다 계좌이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환급금에 사인해 주시고요 계좌번호도 함께 기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은혜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한국마사에 입금 1억 4,125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들어오자 은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은혜야 이번에는 내가 멋지게 한번 쏴야겠다 알았어 그럴게 나는 얼떨떨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춘희야 은혜씨 제가 잘하는 꽃등심 잘하는 집이 근처에 있으니 그리로 갑시다 오늘은 허리띠 풀어놓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세 명은 이번에도 택시를 잡아타고 조영배가 가리키는 대로 갔다 한우 전문점이라고 쓰인 2층 건물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로 가득 찼다 은혜는 이때까지 살았어도 이렇게 큰 음식점은 처음 보았다 조영배는 이곳을 잘 아는 듯 꽃등심 5인분을 시켰다 은혜씨는 술을 잘 못 드시니까 오늘은 부드러운 청아로 시킬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은혜야 너는 어쩜 복이 그렇게도 많으냐 저번에도 4천만원 땄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얼마나 받았니 모르겠어 나도 영수증 여기 있네 내가 한번 봐라 세상에 나 3,400% 1억 4천 역대급 은혜 너 신의 손 이다 신의 손 영자와 성태씨가 알면 또 한턱 쏘라고 난리 날 텐데 허허허 자 은혜씨 축하드립니다 건배합시다 건배 브라보 브라보 조영배가 자기가 된 것처럼 축배를 들었다 은혜는 자리를 끝내고 음식값으로는 세상 살면서 처음으로 38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밖으로 나오자 언제 불렀는지 콜택시가 와있었다 은혜야 네가 대박 터지는 바람에 나도 호강점 해보려고 모바일로 택시를 불렀다 잘했어 춘희야 이럴 때 인심 써야지 은혜는 지갑에서 5만원짜리 지폐 두 장을 꺼내서 조영배와 춘희에게 한 장씩 주었다 은혜씨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영배가 택시를 타면서 인사했다 은혜는 영배씨와 춘희가 떠나는 걸 보고 생전 처음으로 장거리 택시를 탔다 생각 같아서는 택시비가 아까워 전철역에 내렸으면 했으나 이미 목적지를 사가정역으로 찍어놨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타고 가기로 빠음먹었다 손님 목적지가 사가정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은혜는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온통 경마장 생각뿐이었다 아 이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경마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말이구나 은혜는 마음을 다잡았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를 달리더니 출발 후 40분 정도 지나자 면목동에 도착했다 은혜는 택시비 3만원을 카드로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혜가 경마장에서 돈을 땄다는 소문은 바람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빨랐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튿날 지점장 영자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은혜씨 축하드립니다 어쩜 그리 행운도 많으세요? 그렇게 번호를 잘 찍었대요? 어쩌다 운이 저한테 왔는지 몰라도 호호호 그렇지 않아도 한 톡 한 톡 쏘려고 한 톡 쏘려고 했죠 그래? 정우씨도 같이 오면 인사도 나누고 좋을 텐데 내일이 수요일이지? 더 크게 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은혜는 생각했다 지점장 영자가 미리 예약한 일식집으로 들어갔다 청하잔을 들고 브라보를 내친 먼저 이 영자가 말을 꺼냈다 은혜씨 여행사 사무실이 땡땡 여행사 본사와 제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속이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영배씨 그리고 춘희와 넷이 5천만원씩 투자해서 독립적인 여행사를 차리기로 했어요 개인 법인체는 세금이 많이 나와서 안되고요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 합법적으로 이익배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은혜씨도 같이 합류를 했으면 해요 저는 투자하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또 그런 욕심도 없고요 아이고 은혜야 나같이 캔커비밖에 모르는 사람도 하는데 너는 더군다나 경마장에서 단번에 2억을 땄잖아 그중에 5천만원이야 없어도 그만이지 뭐 춘희는 은혜를 부추겼고 영자는 근거를 들이댔다 여기 통장에 각각 5천만원 네사람 보이죠 이영자 김성태 조영배 성춘희 이름으로 입금된 거 보셨죠 이영자가 통장을 은혜 눈앞에 내밀었다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조영배도 바를 거들었다 경마장에서 딴 돈 2억원을 조금 적게 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 보너스처럼 수익금이 들어올 겁니다 노후에 연금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배당금이 효자 아니겠어요 은혜는 당황하여 춘희를 쳐다보았다 춘희야 나는 이런 거 정말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 은혜야 생돈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돈으로 투자하고 수익금도 받잖아 은혜는 아무리 공돈이라고 해도 투자 같은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네 사람이 5천만원씩 넣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밀어붙이는데 은혜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 내 말대로 공돈이니까 그럼 5천만원 투자를 해볼게 은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점장 영자가 바로 말을 했다 은혜씨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행사 계통에서는 직원으로 입사해서 지점장까지 20년을 이어온 베테랑입니다 돈은 내일 천천히 입금하셔도 됩니다 지점장 영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자 그러면 안주도 다 먹었고 술병도 비었으니 마지막 술잔 마시고 사무실로 다시 올라갑시다 김성태가 말했다 역시 주도권은 이영자와 김성태가 지고 있었다 약간의 치기를 가진 다섯사람은 사무실로 올라갔다 벌써 작성된 주식회사 설립 서류에는 네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었다 대학 나왔다는 이영자가 한자를 많이 적어놔서 은혜는 다 읽을 수가 없었다 은혜가 떠듬거리며 읽어 내려가자 춘희가 한마디 끼어들었다 그게 여행사 주식회사 설립 서류란다 그냥 나처럼 도장을 찍으면 영자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 말고 도장 찍어서 영자에게 주면 돼 그래 그런데 나 도장 없어 집에 있단다 영자야 여기 지장 찍어도 되는 거냐 춘희가 그렇게 묻자 영자가 대답했다 도장이나 지장이나 똑같아 지장 찍어도 됩니다 은혜씨 은혜는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은 곳을 따라서 여러 군데 지장을 찍었다 마지막 장은 도장 찍은 게 없었다 영자에게 물었더니 그것은 동의서라고 해서 그곳에도 지장을 찍었다 자 이제 여행사 법인 설립 서류가 작성이 다 되었으니 내일부터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파이팅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다섯 사람은 손을 마주 잡고 파이팅을 애쳤다 영자는 저번과 같이 원두커피를 내렸다 일행은 자리에서 희망적으로 대화를 따누었다 커피를 마신 후 내려와서 제각기 집으로 향했다 서로의 인사는 모두 주이사님 조이사님 성이사님 김이사님 이이사님 으로 불렀다 이후에 전화가 올 때나 만났을 때도 서로의 허칭은 언제나 이사님이라고 한 것도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 은혜는 이영자가 주도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여행사 설립에 합류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부잣집 마님 대접을 해주며 은혜를 지켜 세웠으니 은혜 역시 빨려 들어가듯이 합류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사기꾼들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나락의 길에서 발목을 잡힌 기분이 살짝 들었다 영자가 보여준 서약서는 분명히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서약서였다 하지만 마지막 한 장은 한자어로 쓰인 사채 보증인 서약서였다 네 사람이 지켜세우는 말에 현혹되어 서약서가 바뀐 줄도 모르고 은혜는 그냥 지장을 찍은 것이다 이미 그들은 은혜가 못 배우고 세상 물정에 어리숙하다는 것을 알고 사기를 서로 담합하여 의논한 것이다 나중에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야 안사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증빙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이미 사채업자도 보증인에 대해 정보 수집했고 보증인이 두 채의 집을 가진 것을 확인했기에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때는 이미 사채업자의 보증인 서약서에 날인을 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저지가 되었다 대출을 받은 뒤 그들은 모두 종적을 감추었다 한 달 후 이자 납입이 없자 보증인은 은혜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연 20%의 고금리인 월 1700만원의 이자 납입 도촉을 받은 것이다 만약 이자를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는 복리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는 엄포도 놓았다 복리이자로 계산하면 1년이면 은혜의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것이다 은혜는 지금의 사태를 도저히 혼자서 수습할 수가 없어 정호에게 털어두었다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어코 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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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다니 정호에게 은혜는 생명줄이고 희망이었다 떠나다니 떠나다니요 어찌 그런 막말을 하오 은혜신 내 마지막 희망이요 생명줄이란 말이요 제발 다시 그런 말은 하지마오 약속할 수 있소 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은혜와 정호는 어쩔 수 없이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이영자가 빌린 10억 중에 5억은 변제했지만 나머지 5억은 당장 갚을 길이 없었다 집을 금매로 내놓았지만 주택 불경기와 또 나라 정책이 바뀌어 대출길도 막혔다 매매가 쉽게 될 리가 없었다 경찰서에 이영자를 비롯하여 세 사람 모두에게 사기죄로 고소장을 넣었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다 수시로 경찰서에 전화했지만 역시 수사진행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영자 부부는 베트남으로 도필성 출국을 한 후 동선이 오리무중이 되었다고 담당 형사가 전해왔다 얼마 후 성춘인은 공범으로 구속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문자가 왔다 경찰서 형사 문자에 의하면 도는 영자 부부가 모두 가지고 베트남으로 도망갔다고 했다 어찌 보면 춘희는 배당도 없는 사기에 가담한 꼴이 되었고 강화도에 있는 친척집에서 맨 먼저 잡혔다고 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춘희에게 따져볼까 하여 은혜와 정원은 서울 구치수로 가서 면회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춘희의 면회 겁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민형사법은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변제를 하는 게 불변의 법이었다 또다시 올말이 되었으나 가진 돈이 떨어져서 이자를 내지 못했다 정원은 인부들과 주변에 이리저리 돈 부탁을 해봤으나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었다 사채업자는 이미 이것을 간파하고 채무자를 윽박질러 이자를 대지 못하면 복리 이자를 요구하였고 이를 빌미로 집을 통채로 먹으려는 작전을 쓰고 있었다 조폭 사채업자는 날마다 전화를 하고 또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일삼으며 이자 독척을 해왔다 은혜와 정원은 조폭 사채업자들이 무서워 결국은 포천 집수리 해놓은 집으로 피신했다 오빠 세입자가 빨리 안 들어온 것이 다행이네요 그렇군 여기라도 우선 그놈들을 피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은혜와 정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사채업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포천에 있는 집에까지 찾아왔다 이달 말까지 원금 5억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은혜와 정호 공동명의로 된 주택 두 채에 대해 법원 압류 신청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갚으란 말이야 알겠어 팔뚝에서 목까지 문신으로 가득 찬 사채업자 수구머니 협박선 발언을 늘어놓았다 은혜와 정원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다 결국 포천에 있는 집도 사채업자에게 발각되었으니 은혜와 정원은 불안해서 포천에도 더 이상 뻠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옷보따리를 싸들고 다시 서울로 나오는 전철에 올라탔다 은혜와 정원은 기가 막혔다 오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글쎄 이제는 마땅히 갈 곳도 없네 비상금도 몇십만원밖에 없는데 모텔에 묵을 수도 없고 그 돈은 만약을 위해 아껴 써야 돼 맞아요 오빠 나 때문에 오빠까지 고생시켜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오빠 돈을 아끼려면 노숙이라도 해야 하는데 은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오빠 모두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내가 감당할게요 정원은 안쓰러움에 은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혜와 정원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노숙자들이 많이 있다는 서울역 근처로 가서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노숙을 시작했다 조폭 사채업자를 우선 피하는 길은 그것뿐이었다 오빠 우리가 노숙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그래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팔자라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은혜와 정원은 서로를 의로하며 노숙을 이어갔다 다행이라면 얇은 이불과 옷가지는 포천에서 공사할 때 그대로 두었던 것을 비상용으로 가지고 왔었다 은혜와 정원은 그것에 의지하며 그렇게 노숙을 이어갔다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은 4명의 사기꾼이 잡히든지 은행 대출이 빨리 되든지 아니면 집이 매매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미 사채업자가 빨미를 준 올말은 훨씬 지나가 버렸다 정원은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공중전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결국 예상대로 면목동 집과 포천에 있는 집까지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부동산에서는 집에 붙어있는 압류가 해제되어야 그나마 집을 매매할 수 있다고 했다 은혜와 정원은 하늘이 캄캄한 나락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눈물도 발라버려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청와대의 민원이라도 넣어봐야 될 것 같아 오빠 청와대에 민원을 넣으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 마지막 수단으로 해봐야지 은혜와 은혜와 정원은 새벽에 일어나 걸어서 청와대 민원실로 향했다 혹시라도 사채업자 조폭들에게 들길까 해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둘은 거리를 두고 걸었다 은혜와 정원은 예전 행천동 꼭대기 집에서 청와대 경복궁을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가보는 청와대였다 오빠 예전에 행천동 꼭대기에 살 때 청와대를 보기는 했지만 우리 일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빠 제가 밉죠 아니요 내 옆에 지금 은혜씨가 없으면 나는 절망이요 일어설 수가 없소 하지만 은혜씨가 옆에 있으니 힘이 나오 오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원은 편의점 불빛에 의존해서 A4용지에 밤새 써놓은 사연을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렸다 청와대 근처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연을 말한 후 물어오므로 민원실을 찾았다 다시 한번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원조회가 끝난 후 정우와 은혜는 민원실로 들어갔다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써놓은 A4용지를 들이밀었다 한참을 지나서 사연을 다 읽어본 직원이 접수용지를 은혜와 정우에게 주었다 민원용지에 빠짐없이 두 분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대답을 하고 은혜와 정우는 일말에 희망을 걸었다 민원 접수 절차가 끝나자 접수용지에 직인을 찍어주며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다시 후암동으로 돌아왔다 푹푹 찌는 산복 더위에 두 달 이상 노숙 생활을 했으니 두 사람의 볼골은 말이 아니었다 이미 카드는 정지되었고 비상금으로 가져온 돈도 이제는 거의 바닥이 닿다 은혜와 정우는 오늘도 서울역 맞은편 골목에서 노숙을 했다 정우는 편의점에서 두 개의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담아 벤치로 가지고 왔다 정우는 깜빡 잊은 젓가락을 가지러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돌아오면서 정우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신문지를 주어왔다 가져온 신문지를 깔고 은혜와 나란히 앉아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웠다 그때 은혜가 깜짝 놀라서 소리질렀다 오빠 깔고 앉은 신문에 우리 얘기가 나왔어요 을지로 여행사 대출 사기 사건이래요 빨리 좀 펼쳐보라구요 을지로 여행사 설립을 사칭한 조폭 관련 사채업자 사기단 전원 구속 일망 타진 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 하게 나와있었다 어 오늘이 며칠이더라 하고 정원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빠 정강팡뉴스에 8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주일이나 지난 신문이야 오빠 그러면 경찰서나 청와대 민원실에서 문자가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빨리 휴대폰부터 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신문에는 이영자 부부는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었고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로 싸이공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다고 쓰여있었다 은혜와 정원은 신문을 보고 나눠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긴 한숨을 토해냈다 오빠 우리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몰라 경찰서에 전화부터 해야겠지 은혜와 정원은 그제서야 휴대폰을 켜도 되겠구나 하고 휴대폰 전원을 켰다 휴대폰에는 수백 통의 협박 문자와 부재중 통화가 찍혀있었다 두 사람은 한 시간쯤 넋을 놓고 있을 때 청와대 민원실이라고 찍힌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청와대 민원실 담당 직원입니다 김정호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드렸으나 전원이 꺼져있어서 계속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제라도 통화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네 사채업자 빚 독촉 때문에 휴대폰을 껐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범죄인 모두가 검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범인은 잡혔다지만 사기 대출금이라도 그 돈은 범죄 수익금이기에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범죄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청와대 민원실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여 공소권 없으므로 검찰의 처리를 요구했으니 선생님 집의 압류는 곧 풀어질 겁니다 네 선생님 여러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와 정원은 전화를 받은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노숙을 하던 곳에서 일어나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가며 남산쪽으로 터벅터벅 걸었다 저만치 공터에 비어있는 벤치가 보였다 은혜와 정원은 황혼에 물 들어가는 후암동 남산자락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오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로또 당첨으로 쉽게 들어온 돈이 그렇게 날아갔네요 아니야 어차피 은혜가 용금을 꾸어서 들어온 돈이고 그 용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승천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야 오빠 마음고생 시켜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마음고생은 나보다 은혜가 더 많이 했지 로또에 당첨된 것은 은혜가 복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고 그 재물이 다시 빠져나간 것도 어찌 보면 우리 팔자가 그러려니 생각하면 돼요 돌아갈 집이 남아있으니 다행이지 않소 이제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지켜가며 살아갑시다 오빠 오빠 말씀이 다 맞아요 나도 이제 요양보호사 일해가며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은혜씨 허황된 꿈은 꿈이 아니야 오빠 나를 이해하고 보듬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 나도 이제는 목수일 다시 하면서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 은혜가 고생 많이 했어 사랑해 저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후암동 남산자락 벤치에서 두 사람은 감정이 교차하는 경랑을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포옹했다 은혜와 정호는 모진 육신의 고통을 겪고서야 두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은혜는 집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빠 인생사 호사 다마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이제 우리가 지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래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느낌이야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피폐해지도록 마음고생을 했는데 재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오빠 이제는 우리도 분수를 지켜가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은혜와 정호는 집에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현관 입구에서 오래도록 떡놓고 서있었다 503호 우편함에는 각종 거지서와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 등 수십통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있었다 정호는 우편물을 손에 들고 은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에는 압류통지서와 각종 광고물 스티커가 여러 장 붙어있었다 오빠 현관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통 기억이 안나요 응 내 생일과 은혜 생일 차례대로 해놨잖아 아 맞아요 오빠 그런데 이 딱지가 붙어있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압류통지서는 알림과 경고를 뜻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법원에서 곧 해지를 시켜준다고 했으니 믿어봐야지 은혜와 청원은 먼지가 가득한 소파에 앉아서 감개가 무량한 듯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았다 오빠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된장찌개와 집밥이 먹고 싶어요 우선 시장을 좀 봐올게요 그래 당신 좋아하는 맥주도 사와요 나는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도 닦아내고 있을 테니까 은혜는 시장으로 가고 청원은 몇 달간 못했던 청소를 시작하였다 은혜는 은혜대로 청원은 청호대로 부산을 떨고서야 식탁에 마주앉았다 맥주부터 한잔합시다 갈증도 나고 피곤도 하니까 한잔 해봅시다 은혜는 몇 모금 마시고 아이고 맥주가 이렇게 시원한 걸 새삼스럽게 느꼈네요 했다 맞아 맥주가 정말로 시원하구먼 그래 오빠 맨날 먹던 된장찌개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글쎄 나도 그래 그동안 생고생한 거 생각하면 밥 한 숟갈도 보기에 겨운 거지 은혜와 정원은 눈물겨운 집밥을 오랜만에 먹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소파로 와서 커피를 마셨다 오빠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는 어디다 두었어요 수도와 전기 끊어지기 전에 그것부터 내야겠어요 아까 문짝에 독촉장도 붙어있었지요 아마 그래 그런데 무슨 돈으로 그것을 내지 일단 압류가 해제되어야 포촌집이라도 팔아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는데 말이야 오빠 사실은 오빠한테 4천만 원 해주고 남은 돈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장롱 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채업자에게 쫓겨서 포천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깜빡 잊어버렸지 뭐예요 그랬어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잘됐는지도 모르지 노숙 생활을 하면서 배는 골았지만 지금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 말이야 하하하 그러네요 오빠 호호호 은혜와 정호는 오랜만에 서로를 보고 웃었다 얼마 후 서부지검에서 은혜와 정호에게 동시에 문자가 들어왔다 10월 4일 서부지검 211호 검사실로 와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였다 두 사람은 전철을 이용해 애옥의 역에서 내려 생전 처음으로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211호 검사실로 들어가서 수사관과 마주앉았다 김정호씨와 주은혜씨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오는 게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또 피의자들이 모두 검거가 되어서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청와대 민원실에서 고소인 두 분이 사채업자를 피해서 노숙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와 정원은 두 시간에 걸쳐 조사 받았다 마지막 부분에서 수사관이 물었다 고소인 두 분께서는 피의자들에게 선처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관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악질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은혜와 정원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법원으로 이송할 때 조금 전 서명하신 부분에 재산압류 해제 신청서도 첨부가 되어 있으니 재판부에서 인용이 되면 압류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시면 여기 조서를 읽어보시고 의문점이나 조서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은혜와 정원은 장문의 조서를 열람하였다 네 수사관님 틀린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맨 아래에 서명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서 공판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문자로 연락이 갈 겁니다 우리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니까 꼭 출동하셔야 할 의문은 없습니다만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을 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사랑과 의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상권 청구를 하시려면 다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니 그것도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분 장시간 고소인 조사를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청원은 생전 처음으로 검찰청 일하는 데를 가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와 청원은 저녁을 먹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오빠 나는 그 사람들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고 사채업자 무서워서도 안 갈래요 나도 그래 안 가고 싶어 법원과 검찰청사에서 법대로 처리해 주겠지 보 그런데 오빠 우리 손해보고 또 고생한 거 구상권 소송인지 뭔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모진 고생을 했다지만 소송은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피 땀 흘려서 번 돈도 아니었고 인생사 사용지마라고 하면 되지 뭐 맞아요 오빠 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럽시다 그동안 우리가 고생을 할 만큼 했으니 압류가 풀릴 때까지 좀 시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해요 오빠 은혜와 정호는 겨울을 빠지했다 TV에서도 거리에서도 연말연시를 알리는 소식으로 가득했다 오빠 우리도 해도지 가서 애군을 좀 떨쳐달라고 새 소원을 빌어볼까요 좋지 은혜와 정호는 새해 1월 1일 새벽 두툼한 패딩을 챙겨입고 올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삶의 이음에 고통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원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차산 해도지 행사장으로 향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다녀온 은혜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은 서울 구치소였고 발신이는 성춘이었다 은혜는 계단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뭐라고 썼을까 궁금증에 편지 봉투를 뜯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은혜에게 은혜야 나는 지금 속죄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단다 내가 무슨 변명을 해도 너와 정호씨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속죄 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네모난 감옥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철창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후회하는 시간이었다 영자와 성태씨 그리고 영배씨가 그런 사기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한 배를 탄 것이야 크나큰 죄가 되어 감옥살이를 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백번 천번 말해도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없겠지 너는 이 세상 하나뿐인 친구에게 여러 번 배신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하니 나 또한 가슴이 아프다 나도 이제 제 값을 치르고 나면 새 사람이 되겠다고 날마다 수없이 되뇌이고 있단다 어쩌겠니 은혜야 나는 염치없이 너에게 관용을 바라지도 않겠다 다만 내가 왜 이런 짓에 말려들어서 하나뿐인 친구에게 모진 고통을 주었을까 하는 자책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단다 이렇게 편지라도 보내서 은혜 너와 정호씨가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 풀어졌으면 한다 나 역시 이 편지를 위안으로 삼아서 제 값을 치르고 내 마음이 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은혜 너와 정호씨 살아가는 길목에 화사한 꽃이 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끝낸다 내가 없더라도 정호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한다 이 세상 가장 친했던 은혜에게 춘희가 은혜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나쁜 친구이지만 그래도 눈물이 앞을 가려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은혜는 반쯤 넉락한 사람처럼 집으로 들어갔다 아니 아니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어떻게 눈물 범벅이 됐구먼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그렇게 서있지 말고 말을 좀 해봐요 아니에요 오빠 사실은 감옥에 있는 춘희에게 편지가 왔어요 읽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랬어요 용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디 내가 좀 읽어볼게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세상에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이런 고통을 안기고도 감히 편지를 보내요 교도소에서 빠져나오려고 마음 약한 당신을 또 구워 삶으려는 수작 아니겠소 하면서 정원은 화가 나서 편지를 낚아챘다 모르겠어요 오빠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줬지만 그래도 교도소에 있는 춘희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요 어쨌거나 소파에 앉아서 진정 좀 해요 정어도 편지를 다 읽어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참 세상은 요지경 이라더니 우리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일말의 희망을 우리에게 걸어오다니 기가 막히네요 정말 오빠 그래도 나는 춘희가 교도소에서 외롭게 있을 것을 생각하니 불쌍해서 죽겠어요 저는 가슴 한편에 춘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춘희 때문에 탑골 공원에 갔고 거기에서 정호씨를 만났잖아요 그리 생각하면 춘희는 저에게 평생 은인인 셈이에요 오빠 춘희가 니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그 고생을 하고도 아직도 친구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군요 한동안 은혜와 정호는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쉰 정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어쩌겠어 당신이 천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정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탄원서를 써줍시다 춘희씨가 교도소에 있다고 우리가 덕 될 것도 없으니 당신 뜻대로 써줄게요 그 대신 다시는 춘희를 볼 생각은 하지 마요 알겠죠 정호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튿날 은혜와 정호는 서부 지방법원으로 가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가는 날부터 꽃샘 추위가 찾아와서 은혜와 정호는 고생했다 법원에 다녀온 후 은혜는 감기가 들어 한동안 집에만 있었다 춘 3월 따스한 햇살이 드리운 어느 봄날이었다 오빠 춥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그런지 갑갑하네요 오늘은 날씨도 풀렸으니 한낮에 중남천 나들이라도 갑시다 그럽시다 은혜와 정호는 오랜만에 두꺼운 패딩을 벗어놓고 가벼운 바람막이 차림으로 중랑천으로 향했다 냉기가 불어오는지라 편의점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을 사가지고 중랑천 양지쪽 벤치에 따란히 앉았다 오빠 우리같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오빠는 어떤 생각이 나요 시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자 학창시절 문학도 김정호 시인을 소개합니다 에이 오빠 즉흥적으로 한번 읊어보세요 제발요 아이 참 이 사람이 왜 또 그러실까 허허 참 알았어요 내가 한번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서 한번 읊어보리다 은혜는 커피를 벤치에 내려놓고 양손에 턱을 깨고 눈을 감았다 세상살이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인생사 천태만상 이라 내가 그것을 운으로 넣어서 율격 행시로 한번 읊어보리다 당신이 운을 떼주세요 정호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시상이 떠오르자 입을 떼었다 인생사 천태만상 인 인생길 가다보면 첩첩이 산중이라 생 생전에 없던 복이 운다고 들어올까 사 사역에 눈 먼다고 부자가 될 것인가 천 천수를 누린다고 명약을 복용한들 태 태 태 태 산을 오른 듯이 거만을 떠느니도 만 만수산 드렁출게 그 뜻을 어찌하오 상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사 세용치마 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오빠 가난이 아니었다면 오래전에 시인이 되었을 텐데요 안타깝다 안타까워요 앞으로 은혜에게는 정호씨가 시인입니다 시인 여기 열성 독자가 있으니 계속 시를 써주세요 오빠 이 식구절도 표구를 만들어야죠 아 이 사람아 그러다가 집안 벽체가 남아나질 않겠구먼 그래 허허허 두 사람은 겨울을 떨쳐내고 오랜만에 즐거운 중랑천 나들이를 하였다 한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은혜와 정호가 고발한 형사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1차 공판에서 피의자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결심공판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주범 이영자와 김성태는 사기대출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또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하여 검찰이 구형한 대로 추징금 1억에 징역 5년형에 처한다 그리고 공범 조영배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동참하였고 동종의 정과가 있기에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에 처한다 공범 성춘인은 공범 조영배의 애인으로서 이영배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속이는데 앞장섰으나 초범이고 또한 반성의 기미가 있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사채업자 신치동은 불법 사금융 업체를 설립하였고 또한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악행을 저질렀다 이에 조직폭력배 구성과 불법 사금융 설립 또한 특별 가중처벌 조항에 의거하여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하고 압수된 범죄 수익금 전체를 국고로 기속한다 사채업자 수금원 고 봉상과 이철규는 조직폭력배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 또한 조직폭력배 구성원 법조항에 의거하여 특별 가중처벌 대상임으로 각각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리고 사채업자 신치동이 피해자 김정호와 주은혜의 주택 두 채의 압류를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신치동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에 주택 압류 진행 해제를 명령한다 은혜와 정호는 이 선고 판결문을 받아들고 망감이 교차했다 오빠 저는 세상에 재직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래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고 땀 흘려서 번 돈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번에 느꼈잖아 이제 우리도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갑시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도악하면서 그렇게 말이요 오빠 오빠 말이 맞아요 그것이 소중한 삶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